마트에 가면 포도도 있고 테라포도입니다. 씹는 맛있는 테라포도, 캔발포도가 나오기 전에 먹는 포도죠. 씹어 없고 껍질채 통째로 먹을 수 있어서 어른아이들이 좋아합니다. 오늘 가격을 알아볼까요? 한 팩에는 3,000원, 두 팩에 5,000원. 어저께 가격과 동일하죠. 블루베리입니다. 상주 블루베리, 100g, 한 팩에 100g씩 들어있는 블루베리, 세계 10대 건강식품이죠. 블루베리, 건강도 좋고 마트 좋은 블루베리, 가격은 오늘 3팩에 9,000원, 9,000원, 9,000원. 좋습니다. 좋고요.